자, 세번째 문제. 손 모양만 봐도 보이지 않니? 너무 쉬워. 오케이, 맞았어요. 엘로우위, 맞았습니다. 자, 네번째 문제. 영어 단어와 도형이 적힌 번호판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맥시. 맥시. 맥. 맥시. 맥. 맥시. 네, 정답. 다섯번째 문제. 숫자 패드와 그래프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숫자 패드. 숫자 패드와 그래프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자, 숫자 패드하고 그래프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 칠. 오. 팔. 삼. 정답입니다. 자 여섯번째 문제 메모에 적힌 문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메모에 적힌 문자 어디서 많이 봤어요 키보드 자 툭박이 님이 키보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메모는 거꾸로가 아니죠 거꾸로 상관이 없는데 5 3 그렇죠 5 5 3 7 아 맞는 것 같다 2 7 자 레벨 7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 자 손모양이 뜻하는 게 뭔지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인데 좀 특이 특이하다 이걸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여섯 글자 의 동물을 찾으시면 돼요 손모양 그림자를 봐야 되요 그림자 그림자를 봐야 되는데 어 레비레비 레빗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게 좀 특이하다 네 빛이죠 이게 잘 안보여요 네 연검술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돌아 BroadTo 예상 예상 나는 또